자석이예요. 자석이예요. 자석하고 그 다음에 바디바운드 테이프를 잘라서 붙였습니다. 물론 양면 테이프를 먼저 살짝 고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자석 바디바운드를 만들었어요. 자 이쪽 뿐만 아니라 이쪽에도 했죠. 바디바운드가 한 번 주행하고 한 번씩 잃어버리니까 바디핀을 한 번 주행 1회 주행 1회 분실 해보니까 이렇게 지금 왼가구 같이 있습니다. 자석 자석 힘 오 그렇죠. 되죠. 마음에 들죠. 기본적으로는 뒤집어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뒤가 더 강한 건데 왜 이러지. 뒤에 강할 수가 있나. 앞에서 간구나. 자 이렇게 해보세요. 잘 들어보세요. 잘 안 떨어지죠. 원하면 떨어져야 되네. 원하면. 원하면 또 떨어져야 되네. 원하면은 띄고 띄고. 그것도 문제 없죠. 뭐 벗겨지거나. 벗겨지거나 그런 경우가 없고. 그것도 문제 없고. 왜냐하면 은박 테이프를 해놨으니까.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. 오케이. 아 좋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신제품 만들겠습니다. 시작했습니다. 오케이. 마음에 드시죠. 1초 걸리대요. 1초. 1초 컷. 자. 오케이.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. 미니 썸이 자석 바디 마운트 끝.